섹시하다 저 얼굴을 어떻게 이겨요? 더였으면 아마 세상이 조금... 제가 지목당했죠 거기서 사실은 조금 자존심 상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경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친해졌어요 지금 굉장히 친합니다 형님 만약에 지목 안 되셨으면 제가 지목했죠 아 진짜? 만약에 너였으면 저 두 바퀴 굴러서 날라가 저는 근데 멋있게 착지를 했겠죠 아 이렇게 멋있게? 그쵸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묶였다 아니 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누른대요 솔직히 챔피언이 아니라 속으로 와 내가 여기서 이거를 아 누르고 하면은 야 이거 바보 되어 있구나 아니 얘 예상 뒤에는 상호가 없었거든요 없었지? 나는 데이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시어리더 분이라 데이터 간 게 뭔지 모르시구나 아쉬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아쉬움 피지컬 100 시즌 2 아 진짜 불러주세요 감독님 근데 그리고 또 떨어져 저 시즌 3 나가라 내가 우승할 때까지 해야 돼 너 또 나가면은 그 급발진 할 거야? 제일 강한 사람 나오세요 진짜 재밌을 건데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든 이길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든 이길 거야 첫 번째는 나랑 굿플레이에서 이겼다니까 일단 이기자 맞아 맞아 나는 아 똑똑했던 것 같아